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게임을 또 시작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2몇 가야죠. 두 번째 게임은 또 바로 에어 기타 대회입니다. 에어 기타? 에어 기타. 이건 진짜로 있는 대회인데요. 마인드와 연기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야야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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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제가 준비한 기타 솔로곡입니다. 자, 보시죠. 보시는데? 무직 주세요. 머리가 뜯겨나갔어. 오빠, 무직 주세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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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아, 이 친구가 제일 수고를 많이 했어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이제. 이렇게 예능을 하길 원한다. 그래서 더욱더 만나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3시간 절대 아깝지 않도록 우리 방으로 고고! 고고! 우아! 우아! 쿰! 야, 이사시보리! 자기를 손 잡을까? 여기 올리고 파스타 하나랑요. 여기 토마토요. 자, 아아. 집에 가면 다 줄게. 자기야 가만히 있어. 내가 저리 안 돼. 저게 뭐야, 저게. 뛰어! 으아! 이거 또 재밌는 거 같아.